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타라이브 진짜 오랜만이다 인스타라이브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한만큼 일어났는데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I'm doing good. Thank you. It's been a really busy May. Happy AAPI Month. Oh, Abraham. 皆さん, 早く来て. こんにちは. Kevin,こんにちは. 今日もイケメン. ありがとう. あのー、 今日はですね、 久しぶりのインスタライブで 告知したいと思って。 はい。 もう皆さんは知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 僕がいよいよ、 日本に行きます。 めっちゃ嬉しいです。 はい。 で、 今日はいろんな話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 このインスタライブを用意しました。 888。 ありがとう。 こちらこそ、 僕の方がもっとありがたいです。 2年半くらいに、 僕のことを日本で待っててくれて、 本当に、 ありがとう。 それを伝えたかったんです。 いつも、 生配信や、 SNSで、 僕の様子とか、 生活を見せましたが、 ついに、 日本で、 ライブをして、 いろんな、 イベントを準備してたから、 たくさん、 会いたいです。 2年半くらいの、 思い出を、 一発で、 たくさん、 作りたいよ。 今日も、 良い日を、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 準備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 いよいよ、 会えるよ。 ペルー、 こんにちは。 大好きです。 僕も。 大好きです。 僕も。 大好きです。 僕の方が、 もっと。 大好きです。 ケヴンオッパーは、 健康で、 笑顔し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 素晴らしい。 パトリックパークが、 どう? パトリック? 大好きです。 嬉しくて、 泣いちゃう。 そうだね。 パトリック、 ケヴンオッパークが、 大好きです。 こういう表現がある? 行くよ、行くよ。 はい。 僕のインスタでも、 ツイーターでも、 告知をしましたので、 詳しい情報は、 そのリンクを、 確認してください。 もう、 クローバーの、 クローバージャパンのファンクラブの方は、 今週、 チケットを、 はい。 売ってます。 で、 来週からは、 一般のチケットが、 販売しておりますので、 ファンクラブの方に、 入ってない、 クローバーは、 来週から、 ぜひ、 ゲットしてね。 本当、 この日を、 夢見てた。 本当? そうですね。 夢でも、 会えるくらい、 会いたかった。 僕が、 直接、 皆さんの、 夢に、 行ったよ。 走って行ったよ。 もちろん、 ゲットしたよ。 ありがとう。 楽しみ。 リナ、 안녕? 제 꿈에도来てください。 불러주세요。 당장、 逃げます。 キスミの、 お友達も、 来るよ。 本当? 嬉しい。 キスミも、 クローバーも、 一つの家族だからね。 わー、 エモジーが、 心が多い。 とても、 キスミの、 キスミの、 お酒もおうに、 パフリーダーと、 何や? あと、 おやばい。 お前の、 お昼 ор Funlench、 お昼、 お昼、 デリシューズです。 今日は、 ケヴィンスキッチンの出演に行き、 ここで、 クリーうどんのを、 これ、 참가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맛있게 돼 제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을 좋아하고 저는 한국이 전혀 사랑하고 저는 한국의 우정농을 처음에 제가 처음 먹었던 한국의 우정농을 저는 마음이 불과 제2의 제품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루 종일이 돼 오늘의 주의가, 혹시 여러분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아니면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8 p.m. p.s.d. 그래서 2시간 정도. 지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뭐야. cube dies. 분명히. 나는 이거로 브이로그가cient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알 us know. 사실 이것도, 제가 밝을 연 tail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걸로. 이거 주면 올해 겨 blanket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서 시작해 Imagine. 오늘은 아이라이트에서 시작됩니다. New York and watch me and the whole cast perform this is a really historical moment because it's the first of its kind and yeah come to New York and witness this beautiful magical touching energetic musical it's like a dream come true honestly thank you for supporting thank you for all the congratulations Broadway star yeah I actually can't believe it still I'll definitely come vis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an't wait to see you in New York City in November last preview performance ooh see you there congratulations I'm there oh yeah so much love broadway mini 期太陽楽しみだねー できたら切ってくださいね本当に遠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 できたら New Yorkでも会いたいです でもその前は日本に行くからはい 初公演は 6月11日 スタートでトゥタルで10 12回公演ですはい 長いですね多いですね会えるチャンスがいっぱいあるから ぜひ 見に来てください もう 日本に行くのはめっちゃ久しぶりで 今からドキドキしてるよ 早く もちろん 一番は黒場に会いたいし 二番目は美味しい日本の料理を食べたい はい 日本でたくさん会おうね たくさん会おう 待ってるよ はいあの東京だけなんですけど今回は あのなぜかというともちろん僕は全国回りたいんですけど 全国にいる黒場の皆さんに 会い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 コロナのことで移動するのが難しくなって 今回は東京だけです はい で あの ぜひ 一緒に仕事とか休憩ができたら 東京に来てください 俺が行くんだけど 世界がまるから 日本にも早く開けたら 早く開けたらいいね 東京行くよー 東京だけでも嬉しい 僕も嬉しい ケディンかっこいい ありがとう 今日も嬉しいですよ 普通に 毎日嬉しいです でも 今日もこれが好きだったんですけど ブロードウェイのショーを アナウンスすると 風が聞きてたり нашемレンジング idea 久も嬉しいです が多くの人に来 Monthlyリンジング J colonialの Crew サイズベーションだよ 最後までent live cácリンジングアレンジング Odd完 5年くらい経هاpp イズシンタイルも 一番クローバーがホームに来ます ロードウェイの bod wie Danも 日本? 区には 続いて 東京に行きれながら 友達も 吉祥い 오늘의 일을 시작합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live stream performances on sessions 거의 매일 매일 그리고 live stream shows every week Kevin's Kitchen Ketchup with Kevin which is like a Q&A session with me I'm really happy to meet Clovers up close in person still can't believe it Kate is in here. Hi, Kate. I miss you. I hope to see you soon in Peru. Muchas gracias. Te amo. 박사무샇대네. 있을 때 잘해 줄 걸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있을 때 잘해줄 걸 떠나고 난 뒤에 우린 끝인가요 헤어진 걸 알지만 우린 끝인가요 너무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데 It's been such a long time since I sang You beat Yeah Should have treated you better Oh my god Even my cup is Clover color Almost Kevin I want to meet you I want to meet you I'm going to go to Japan Please come to me We're going to go to Tokyo We're going to go to Tokyo We're going to go to Tokyo And we're going to go to Tokyo We're going to go to Tokyo I'm going to go to Tokyo When we're going to go to Tokyo 이번에는 마치고싶어요 저도... 빨리 6월에 가고 싶어요 와~~ 크로버 japan FC에 들어갔으면 이번 주에는 팬클럽限定에서 티켓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크로버에 들어갔으면 모두 오픈할 수 있어서 그래서 스케줄을 체크하고 모두 오픈할 수 있어서 모두 오픈할 수 있어서 모두 오픈할 수 없을 텐데 하지만 가능하다면 많이 뵙고 싶어요 네 케빈 항상 행복해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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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가면 제가 가면 가면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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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가면 다이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고객들과 최근 새로운 곳이 있었던 곳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체크하고 싶어요 시간이 있다면 근데 라이브에서 되게忙하다고 생각해요 오후 시간에 많이 관광객처럼 많은 곳에 사진을 많이 찍을게요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바다다니 바다다니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어디에 가볼까요? 오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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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는 오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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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은 가사 어디에 가볼까요? 에피언 € 아 아니 좋아요 acı 깜짝이야, 거의 생각하고 싶어 뭐, 소소대 대키르 스시 먹은 진실의 광대가 보고 싶어 먹는 콘텐츠도 찍을게요 인스타 스토리 내가 경험한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한 것 같아요 오우, 좋아요 귀여워 멍멍멍 스시의 메뉴... 뭐예요? 뭐예요? 제가... 일단은 호떡.. 사몬 암아이비 암아이비가 좋아해요 우니 또 뭐 많이 안뇽 안녕! 오랜만에 봐 오빠 안녕! 라면은 먹으러 갈까요? 라면은 먹으러 갈까요? 라면은 라면은 테두로 오랫동안 먹으러 갈까요? 그리고 아브라소바 정말 먹으러 갈까요? 라면은 뉴욕에서 라면을 먹으러 갈거에요 아메리카나 한국에서 라면을 먹으러 갈거에요 라면을 먹으러 갈거에요 라면은 스케줄이 꽤忙하니까 라이브에 요즘에 암아이브에 실제로 브라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가서 테스트 먹으면 수연이 형이 부러워하겠다 맞아 수연이 형이 엄청 부러워하겠죠? 먹방 해야지 뉴 데이 오, 뷰티풀 데이 뉴 데이 또 뷰티풀 데이 물론 프리다무네 마이 리즌 懐かしい 멀틀링궐 king 고마워요 제가 열심히 해봤어요 물론 가을이도 아, 일본에서 첫 공개? 즐거워요 댄스 그리고 또 라디오 같은 테마을 하고 싶어요 크로버에서 여러가지 스토리, 메시지,悩み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여러가지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역시 가리가리 오카시는 가리가리じゃなくて 僕の曲ガリガリだね あとなに カバーソングもいっぱいしたい 大阪にも聴いてほしかった 大阪も行きたかったよ ほんとに でも今回は 今回が最後じゃないからね 来年はいっぱい会いに行くよ その時は このコロナも 落ち着いて いろんな所に行きたい また 新しい音楽もリリースして リリーデーもやりたいね 久しぶりの 楽は? 楽はめっちゃ 楽はめっちゃ たくさんの思い出がある場所だから いきたい 行きたい リリーデー リリーデーやりたい そうだね 今は ハイタッチができないと思うから 次行くときにね でも写真も撮りたい 私も撮りたい うん 写真撮りたいね もうす… すぐ歌えるのすごい 怖い マイリーズン本当に泣けるー 本当に泣けるー 泣かないで うんうん 撮りたい そうだね 一緒に撮ろうー 一緒に撮ろうー でもやっぱり今は 透明の壁が間にいて 写真はできるだと思う 何聞いても泣いちゃう やっぱりねー うん 泣いちゃうかも 歌えないかも うん でも 歌うよ 我慢して 歌う サイン会 うん サイン会もしたい サイン会はもちろん サイン会はもちろん アクリル板があ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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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でも嬉しい 嬉しい 泣かないで 可愛い ナカナイデは ウルジマーなんて字言えよ 日本語で ウルジマ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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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r plans for the weekend? Ooh, yeah, so tomorrow I'm going to a big event, yeah. Gold House is throwing an inaugural, a Galva show for the AAPI community because it's AAPI Heritage Month and I'll be wearing something really sleek and neat. So yeah, I'll upload a lot of pictures and stories, so stay tuned on my IG stories. When you next come back, you are so cute, fighting, I love you. My next comeback, I am currently working on new music, so hopefully soon, but I do have a lot of events going on at the moment, so slowly but surely, it'll be coming out probably sometime this year, yeah, for sure. Can't wait to see your outfit, ooh, yes, I can't wait to show you guys. When don't you wear something sleek, aw, thank you. I try, I really do try. Hello, Guatemala. Guatemala,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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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always take your outfit, five. You can always take your outfit, right? Shin buffer, what's up? See you so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덕했어요 반가워요 입덕해줘서 고마워요 뭘 보고 입덕했나요? 일본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ashion company should be fighting for you you're such a fashion icon let's see the next Dior model or I do like Dior I do like Givenchy I do like Louis Vuitton I mean hey I'm here call me no yeah I would really love to go to like Fashion Weeks I've never been to one never been to New York Fashion Week or Paris Fashion Week I don't think I've been to Seoul Fashion Week either Kevin do a show in the Bay what's up everyone in the Bay Area gonna represent do like Oliver Pross what's up Oliver what's up Oliver the answer is yes see you in New York Kevin is like a model I want to model you get Dior vibes you get Dior vibes ooh thank you that's a compliment alright I have to get ready for my next live stream on sessions it is a fan club only like premium live stream exclusive live stream so if you want to check out today's Kevin's Kitchen which by the way I'm making Japanese curry udon ugh my favorite um and I made it yesterday too and it was with the lucio sauce you have a lot of Filipino fans aww I know I want to go back to the Philippines hopefully next year yes and ma buha ma ha kita ma ha kita alrighty hi 皆さん、今日たくさん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 今日はね、久しぶりのインスタライブでいろんな告知をしたくて、この時間を用意しましたよ。 またするね。 今入った方はもう一回告知するね。 来月6月11日から2週間くらい12回の公演をやります。 日本で。僕が行くよ。 もう本当に夢みたいんだけど、久しぶりに2年半ぶりに皆さんに会うから、たくさんの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ライブやファンイベント、サイン会、ファンリーティングなど、たくさんのイベントを用意しているから、たくさんの美しい思い出を一緒に作ろうね。 今ファンクラブ、コロバジャパンのファンクラブの方はチケットゲットができるんですけど、 来週からは、来週月曜日からみんなにオープンしますので、ぜひ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僕のツイッターにいたら、リンクもあるし、僕のインスタにもありますので、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もうすぐだね。もうすぐ。 ドキドキ。 日本語を忘れなくてよかった。 夢じゃないって素敵。 カリフォーニアにも来てください。 カリフォーニアにいるよ。 東京にまた会いましょう。 東京にまた会いましょう。 そう言うことが多いです。 行くよー。 クルイト。 さすがケビンだねー。 ケビン、三角語すごい。 頑張ってるよ。 日本語めっちゃ上手。 だから大丈夫。 ありがとう。 行く前にもっと勉強するね。 リフレッシュ。 日本語上手。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 日本語バッチリ? まあ、バッチリではない。 けど。 いい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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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singing my songs and also cover songs and it'll be a great time so don't miss out next Friday, May 27th at 8pm PSD 다음 주 금요일, 아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지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세션에서 오랜만에 라이브합니다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싶나요? 제 목소리가 듣고 싶었나요? 그러면 와주세요 다음 주 만나고 그리고 이따가 한 시간 반 후에 케빈스 키친도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요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릅니다. 다시 노래 부릅니다. 다시 노래 부릅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2시까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2시까지. 또 다른 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로버플러스와 크로버ALL ACCESS 크로버플러스와 크로버플러스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2시까지. 그리고 이 앨범의 앨범을 들었습니다. 예, I was listening to it all day. 많은 좋은 앨범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앨범의 앨범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라이베스트 퍼포먼스입니다. Brian's here! What's up, Brian? Alright. It was so much fun talking to you guys. You know, I haven't done IG Legends in so long. I apologize. I will do them more. Yeah. But yes, if you're in the New York area, please come out to see my Broadway show. My Broadway debut, which is crazy. Okay, enough promotion. I'm going to read a few more comments, and then I'll have to say it. Bye. I'm going to read a few more comments. I'm going to read a few more comments. Thank you. Hey, Kevin. I'm for New York. Yes, please, please. This is a must-see musical on Broadway. crazy we're making history we're making history guys happy AAPI Heritage Month yes you gotta own our space take up space and just embrace our culture and be proud you know because there's so many successful Asian Americans and Asians just killing it all over the world and to anyone who's aspiring to become a singer or an actor or director writer producer anything in the creative space you know we're supporting each other and I feel like that's so important because when I was growing up I didn't really didn't really have too much of that too much representation so I'm happy that I could be a role model to someone out there to the younger generation to all the to the K-pop fans or or the new K-pop fans or K-drama fans by the way I think Squid Game is nominated for so many awards which is super super awesome I hope they they win everything they deserve it all right I know I said bye like 10 minutes ago but this is a lot of fun hi Kellen congrats on your upcoming Broadway debut this fall and the best of luck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ll righty I'll see you guys again soon take care uh COVID numbers are going up again so please be careful mask and yeah I'll see you again soon James is in here what up James oh I'm falling back to where I started there's something that you do to me you always get the best of me no I can't sing this song without you James はいみなさん 6月に会いましょう 東京で 待ってます はいみんなさん 6月に会いましょう 東京で 待ってます はいそしてまだまだ コロナに気をつけて 良い始末を過ごしてね バイバイ see guys love you love you love you I'll sing stop girl I'll sing stop girl and then I'm gonna end this life stop girl in the name of love stop girl in the name of love stop girl in the name of love goin that you're going I know your love is real stop still and then I will stop will stop